아쌤하비를 아쌤하비를 신도림 옆 테코너마트 53층에 있는 조이하비에 왔습니다. 여기 매장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촬영해도 된다고 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자동차 코너 같은데 가격비가 다 붙어있어요. 시티 125, 아 이게 타 매장에서 못 보던 모델같은게 많다. 다음은 다 마쌤하비도 많고 시기여도 많고 여기 노트 테콤보 이것도 있네. 이거 이거 이런 제품이 된거에요. 처음 못보던 제품이 많고. 새로운 제품이 된거에요. 어? 어? 아 못보던 제품들은 많다. 그러면! 안녕! 이거 타미야 매장에서 받은거에요. 박스도 개만건물. 뭐야. 귀멸의 카레 시리즈도 많고. 두꺼워. 뭔가 이런 제품데. 이런 제품도 이쁘. 이런 제품도 이쁘. 이런 제품도 이쁘. 디어라마 만들때 필요한 제품인거 같아요. 디어라마 만들때 필요한 제품인거 같아요. 디어라마 만들때. 이게 타미야 매장에 있는 마이크보다 훨씬 많은거 같아요. 모델이. 고릴라 제품이 되어있고. 스프링 커넥션이 되어있고. 아, 이거 아프리카 트윗. 아프리카 트윗. 아프리카 트윗 모델이었네요. 아프리카 트윗. 아프리카 트윗 모델이었네요. 지금 크게 크다. 여기가. 외라인이 크니까. 외라인은 꽤 많네. 아 이런 제품이야. 탱크도 정리빌라 많고 차량이 많이 정리를 하고 차량 자동차도 청구도 있고 그러니까 타이타닉 타이타닉 미니버전인데 새로운 카테고리가 많네 여기는 밀레트리 카테고리인데 반다이 제품도 있고 아 내가 이 제품을 찾고 있는데 이 제품을 찾고 있는데 이 시리즈를 찾고 있는데 모델이 별로 없네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